일소리가 싹 낫네 네 끝? 예스 둘 수니까 싹 낫네 이거 컴온 베이 베이 인솔이야 인솔 인솔 저쪽으로 넘어가자 반대로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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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회원의 스토리 아 저거 가운데 이거 이것도 좀 더 달려 둘이 비행기 이면 아 아 아 저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있어요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냥? 비행기 차에 이만큼 하다가 디행rek 비행기 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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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제가 못 가요. 저 못 가요. 자리가 없어요. 잘 갔다 오세요. 전 미국에서 기다릴게요. 표가 있잖아. 천호사님. 혹시 tags오는 예측 attracting 그 마음이 항상 엄마마음 한곁에서 나 수도권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뭐라고 하죠?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엄마마음 한곁에서 그 마음이 항상 엄마마음 한곁에서 나 수도 생활 시작하고 너도 배우 생활 시작하면서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선물은 누구한테 온 선물 좀 볼까요? 아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자룡이 간다 여기하고는 저기 뭐야 방송국이 달라서 말하면 안 되나? 함께하고 같이 드라마를 하면서 손주 역으로 했는데 정말 친손주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어떤 기를 받아서 참 행복하게 일했었거든? 근데 거기는 젊은이들끼리 모였으니까 뭐 기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뭐 서로받고 야 난리 치겠네 아유 나는 정말 볼 수가 없는 무슨 이상한 닭을 잡아가지고 그걸 또 구워서 그냥 맛있다고들 먹대 뭐 비암도 잡아먹고 뭐 비암도 비암? 단위가 조금 그런 거는 내가 옆에서 볼 때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거든? 많이 먹는 걸 못 몰라도 많이 먹는 걸 몰라도 많이 먹는 걸 몰라도 그래서 잘 견뎌봐요 안녕하세요 저 이휘양이에요 저 정글의 법칙 너무 좋아하고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병만족장님 나도 데려가지 정말 저도 같이 하고 싶은 프로였거든요 대장의 위치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다 갖고 가야 하는 중압감 그렇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도전정신 정말 부럽고 높이 삽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! 이거 언제 찍으셨어요?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애벌레 먹는 거 맞아요 불 피우는 것도 맞아요 배고프시죠 라면 생각날 거예요 라면? 너무 잘 어울려요 종혁이 형이랑 정글이랑 오종혁 파이팅 성열이 힘들 때 성열 씨가 정글의 법칙 간다고 했을 때 성열 씨가 정글의 법칙 간다고 했을 때 리더인 성규 씨가 아 그건 내가 갔어야 했는데 내가 가야 잘 할 텐데 라고 하수면을 하더라고요 성규라고 불렀습니다 성규야 성열아 잘 살고 있지? 잘 살고 있지? 네가 정글 만화를 사가지고 정글 타움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 먹는 거 잘 못 먹을 텐데 잘 챙겨 먹고 아무도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진란이